도무가의 은혜 내 마음 내 마음 별과 같이 전을 들으리며 영원히 빛어리니 가져오면 이제 돈 안 주면 나온 거는 가져갈까? 그래 가져가주면 돈 줬으면 가가지고 돈 줬으면 왜 안 가 가져가가지고 우리 사이 이거 안 먹는다 보면 손님 오면 주고 하지 그래야 그다 덕분에 잘 구경 잘하고 잘 놀하네 근데 왜 정림이는 이렇게 노래를 못 하죠? 정림이도 의미 안 맞아? 정림이도 노래 뭐하지? 우리 재단아도 노래 잘 못해 노래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혜림이 어머니도 노래를 못하는데 이게 의미 안 맞아 의미 아니였어 아니였어 연설해가지고 가면 돼 그 매니큐어 그 손은 그거 괜찮아요? 뭐 또 붙는 거 같아 그다 꼭 뜨미게 뭐 붙는 거 같아 그래요? 깎아보면 지어드릴까? 나 그거 좀 지으러 가면 또 돈 돈을 한다 아니 내가 지워주면 되죠 아 안 지운다 지워지다 하고 지대에 빠진다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잖아 발 발 해준다고요? 발? 발은 뭐예요? 이 꿀을 발에다 바르면 발이 각질도 없고 좋아진대 근데 각질 많이 없으시네? 내가 온도 안 씻기 때문에 각질 안주 없다 그래요? 쓰레펄에 신으면 이 각질이 많이 있는데 없어 없어 꿀지게 보면 사람도 못 먹는 꿀을 뭐 바르다 왜 바른단 말이야 배늘도 다 있다 우유로도 목욕하는 판인데 서울에 수다 몸때에 발라서 왔더라면 또 우유를요? 어 목욕탕 이것도 가도 뭐 우유를 가져와가지고 온천지로 바르고 이랬어 미쳤나 어머요 어머요 이거 먹어봐요 이렇게 많이 더가 많다고 아 진짜 그러네 뭐 발 발 찢자 남소방님이 지금 아따 꿀마사지 한단지 아 이거 별로면 짓을 따라 한대 아 이런데 각질이 없고 아 모욕탕 가가지고 슥슥 뺏겨먹으면 다 뺏겨지 아 진짜 발 발 너무 어떠신데? 저렇게 발 야 남소방님 진짜 너무 발전하셨다 너무 발전하셨다 지금 이렇게 마사지를 좀 이렇게 하면서 잠이 온다 잠이 온다 내 지친 눈꺼들 위로 누가 가시카 뿌리까 응 이 가시카 뿌리까 그래 씻은데 이제 씻은데 이제 씻은데 이 찌찍해가 닦아 드릴걸? 아잉 닦으면 어디 닦아 여기서 나가 씻글라 어 꺼져서? 응? 꺼져 보셨어? 아이고 사다 벨름 꼬라지 다 이따 구르밭다 발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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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좀 뽀송뽀송해진 것 같아요? 뽀송뽀송해져 몇끼를 몇끼를 해가지고 파리가 낙성식 하였다 파리가 뭐라고? 낙성하죠 네? 파리가 이제 여기 붙였다 자빠진다 이 말 낙성이다 아파리다 주무세요 이제 팔도 이제 뽀송뽀송해졌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자야 돼 누워야 된다 네 누우세요 이제는 세봉광수씨도 좀 깜깜해요 응 민원이 어디 가시나요? 아직도 시장두시라고 카페가 아 시장 야 의장비가 안 들어왔나 앉아 이거 얼마고? 뭐야 다섯 마리 마리 만에 이거 살았는데 좀 구울러게 더워가 그래 남아라 고마 다섯 마리 마리 다섯 마리 마리 다섯 마리 마리 다섯 마리 마리 파라이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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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угlio 요새 밤 이거 장 steve 관람소 단 chancellor Frame 오 ernen 닭볶이 닭백uet 닭백.. 닭백 닭 desperate 닭백 백뱅 떡. 예정 닭물. 닭.